스핑크스와 그리폰의 진실! 나는 영원한 암흑이자 어둠이오 이 세상을 절망으로 물들이는 자다 엘토포야 네? 스핑크스가 도망친 모양이더군 죄송합니다, 블랙미러님 그뿐 아니라 메카니머를 빼앗긴 채로 염치 없이 돌아오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엘토포야 이제 곧 날이 저물거야 쉴 곳을 찾아보자 아직 날도 환한데 뭘 블랙미러도 쫓아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자고 엉덩이 아파 피곤해 이소벨 말대로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쉬자 밤에 무턱대고 움직이는 건 위험한데다 오히려 체력만 쓸데없이 낭비하게 될거야 너무 무리하지 않는게 좋겠어 바로 이 앞에 야영하기 적당한 장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 좋았어! 거기로 가자 너희는 어때? 찬송! 나도! 찬송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사실은 나도 다리에 너무 힘을 주고 있었더니 퉁퉁 부었지 뭐야 얼른 쉬자 나찬 녀석 타나토스뿐만 아니라 스핑크스까지 빼앗아 갈 줄이야 예스! 용서 못해! 어떠냐, 만타리 나찬이 어디 있는지 찾았나? 아니요, 반다이님 죄송합니다만 제 레이더에 나찬 일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드라이포스는 넓으니까 말이지 녀석들은 지금 우리 아지트를 향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녀석들이 올만한 길은 몇 군데 안 될 텐데 어? 만타리 숲 쪽으로 가라 네, 반다이님 좋아, 우선 밥부터 먹자 오늘 메뉴는 무슨 통조림으로 할까? 이건 어때? 통조림은 이제 그만 먹고 싶어 내가 잡은 것 좀 봐봐 우와, 맛있겠다 도마뱀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안돼 그럼 이거 말고 달리 먹을 게 뭐가 있는데 여기 나한테 있어 아하 어? 짜잔 으악! 버섯이잖아 너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얼마 전에 숲에서 발견한 버섯을 말린 거야 그거 또 독버섯 아니야? 그런 건 함부로 먹었다가 탈이 나면 큰일 난다고 어? 그래? 이소뱀 어디 좀 볼까? 응, 먹을 수 있겠어 다행이다 이걸로 수프를 만들자 내가 만들게 다나, 너 요리할 줄 모르잖아 걱정 마 오빠가 없는 동안 요리할 줄 알게 됐거든 뾰롱 다나가 만든 음식 맛있더라 많이 컸다니까 컸다고? 그러고 보니 찬이도 참 어른스러워졌지 뭐? 내가? 그래,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내가 달라졌다면 그건 에반과 너희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라고? 너희같이 믿음직스러운 친구들이 함께 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빠가 행방불명 되셨는데도 난 걱정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 엄마하고 떨어져서 트라이포스로 오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너희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야 다들 정말 고마워 찬아 우리도 고마워 그런데 혹시 우리 아빠가 찬 그런 표정 짓지마 그래 무슨 일 있어도 우린 찬이 네 편이야 고마워 에반 좋아 오늘은 내가 저녁밥을 준비하겠어 뭐? 찬이도 요리를 할 줄 알아? 해 본 적은 없지만 뭐 할 수 있어 뭐? 그게 뭐야 걱정말고 맡겨두라니까 큰소리는 잘 쳐요 어떠냐 만탈이? 나찬을 찾았나?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속도를 올려라 만탈이 샅샅이 찾아보도록 네 반다이님 어디에 있든 적고야 멀겠소 너 여기에도 없나 보군 반다이님 뭐냐? 이제 곧 날이 저물 겁니다 오늘은 일단 아지트로 돌아가시는 게 내 명령을 거스르는 거냐? 아 아닙니다 반다이님 어디냐 어디에 있나 나찬 무슨 일이야? 고장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모래가 들어간 건지도 잠시 점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리퍼 니가 교차 아닙니다 어? 제 레이더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제가 메카니멀카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퍼는 정밀도가 떨어질 거예요 신형 메카니멀인 내가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하하하하 만탈이의 농담은 수준이 높은걸 그렇게 되면 더더욱 나찬 일행을 찾기 힘들 겁니다 어쩔 수 없군 하하하하 욕이 할만한 걸 드셔야 이상하곤 계속해서 만탈이가 내 말을 거스르는 것 같아 어쩌면 내가 건 세뇌가 약해진 건가? 반다이님? 네 상태가 좀 이상하곤 이상한 건 반다이님입니다 뭐라고? 지나치게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나찬한테 과할 정도로 집착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반다이님답지 않습니다 네가 뭘 한다는 거냐? 전 반다이님이 걱정됩니다 왜 그렇게 나찬한테 집착하시는 거죠? 네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방금 그건 대체 뭐지? 머리가... 반다이님! 괜찮으세요? 오지마! 반다이님... 메카니멀한테 걸었던 세뇌가 풀리기 시작한 건가? 내가 이상하다고... 게다가 좀 전에 기억은 뭐지? 내 안에서 뭔가가 변화하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난... 블랙미러의 반다인! 난... 나찬을... 반드시 쓰러뜨리고 말겠어... 난 나찬을... 반드시 쓰러뜨리고 말겠어... 으아... 정말 잘 잤다... 네 말대로 일찍 쉬길 잘했어... 네 말대로 일찍 쉬길 잘했어... 에휴... 몸이 가뿐해... 둘 다 일어나... 아... 아직 졸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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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파... 이제 잠이 깼냐? 안녕? 잘 잤어? 뭐가 그렇게 웃긴데? 웃긴데! 이봐, 대장! 안색이 안 좋은걸? 괜찮은 거야? 어... 계곡이다... 이만큼 찾았는데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건... 계곡 사이를 달리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렇군요... 그 계곡의 바위상은 레이더를 차단해 주니까요...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지트까지 꽤 멀리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런 곳을 통과해서 올까? 서둘러 계곡으로 가라! 만타리! 네! 반다이님! 이제 곧... 계곡을 빠져나갈 거야... 드디어 평평한 길을 달리게 되겠군... 음... 어... 무슨 일이야, 스핑크스? 이 느낌은... 어? 내 안을 뒤흔드는 이 느낌은 바로... 오케이! 왔다! 왔다! 왔어! 가까이 있나? 엄청 가까운 데 있어, 대장! 그 자나 가까이 있다... 다들 조심해라! 뭐? 저건 많다니까! 그렇다면... 반다이? 그리고 그리픈도 함께 있다... 스테이크스다! 드디어 찾았군, 나찬! 드디어 찾았군, 나찬! 그리픈과 스팅크스가... 신형 메카니멀들은 서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 천하, 난 하나이자 갈라진 조각 합쳐줘야 완전해진다 그게 무슨 뜻이야, 스핑크스? 나와 스핑크스는 합체할 수 있다는 말이지 뭐? 뭐라고? 그럴 수가, 그리폰이랑 스핑크스가 합체! 그 이름은 그리핑크스 그리핑크스? 아, 아빠 처음 듣는 건 대체 뭐지?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나와 저 녀석이 합쳤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모든 자를 무릎 꿇게 하고 지배하는 유일무이한 메커니멀 그것이 슈퍼 메커니멀 그리핑크스다 허나 지금까지 그 진정한 모습에 도달한 적은 없지 우리한테는 아직 미지의 세계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핑크스의 미라클 파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지 그리핑크스를 손에 넣는 자가 최강의 테이머가 되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메커니멀이 있을 줄이야 맙소사 이토록 무서운 메커니멀을 개발하더니 그리핑크스 이렇게 뛰어난 메커니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야 역시 엘토프는 미스터 K인 건가? 스핑크스를 되찾아가겠다 그리핑크스는 블랙미러의 것이야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 너의 그 눈이 거슬려 견딜 수가 없어 승부를 내자! 받아주지, 반다인! 스톱! 메커니멀! 스톱! 메커니멀! 좋아! 자, 크다! 함께 싸우자! 스피크스! 메커니멀! 고아! 스톱! 감장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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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 한글자막 by 한효정